렛츠고래 렛츠고래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리무기님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고치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안정없이 안되 저..저 떼..때리고만 가시면 돼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약간 뭔가 좀 꼬이긴 했지만 먹어줘요 빠져줘요 그리고 쟤는 먹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빠져줘요 어차피 내가 얘한테 일대일로 품부가 되지 않아요 빠져줘야려 오오 좋아 이득 봤어요 이걸로 이득 보겠다 하지만 내꺼지 어디서 먹으려고 오오 왔어요언 레벨업 했어요언 아주좋아요 뮤츠 왔어요 이제 내가 이제 유인 정책을 쓰면 됩니다 보여야돼 이제 내가 보이고있다 나오시면 안돼 내가 유인할거야 유인할거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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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쩔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 오케이 좋았어요 한마디 잡고 자 이렇게 이득 빠주고 1대2했어요 벌써 이득 빠주고 좋아요 아니 난 끼지 않았는데 좋아요 오오 드디어 아직 진화 안된 애들이 다만이나 있네 자세 일단은 루카님께서 레벨 6이 되야되니까 어 내려가네 자 뮤츠가 가운데를 못먹으니까 내가 가운데를 먹어야겠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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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저리가 저리가 아 이렇게만 이득 보자 스피드 빠셔요 글번치고 빠셔요 내려가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코치가 지금 따로 필요 없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거야 마치 잡아달라는거 같은데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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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안간다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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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우 어디서 갈려고 인마 도와줘 도와줘 지금이야 도와줘야돼 도와줘야돼 잡았고 이대로 가야돼 이대로 가야돼 이대로 가야돼 이대로 가야돼 이대로 가야돼 아 못잡았다 뮤츠 잡히면 안되니까 내가 잡아주고 오케이 아 진짜 뮤츠가 잡혀버렸구나 오케이 와 와 와 와 봐 내가 내가 죽었으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빠져주면 되거든 그리고 너는 죽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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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죽어라 와우 야 잘했다 됐다 진짜 잘했다 형대 lc2보고 대회자함이 아 진짜요? 이거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못잡나? 도와줘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이거 때려 이거 깨지말자 이리와 잡았 그리고 너 죽었어 인마 이렇게 해서 빠져주고 됐어 위에서 지금 이득 봐줬으니까 아래쪽에서 충분히 잡았고 빠져줘 그 다음에 너는 일대일로 상대가 되지 않지만 일대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봐준다 가자 아 진짜 위험해 아 아깝다 자 저거 넣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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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이득 보일 필요 이득 이득 보고있어 이득 보고있어 이득 보고있어 좋아 혼자서 못하지 하지만 둘이 서면 가능하지 이리와 둘이 가 어디가 어디서 됐어 잡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터만 있는거지 보고 여기에 터만 있는지 보고 안녕 뭐야 왜 아래쪽을 끄냐고 자꾸 됐고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됐어 가자 밀어버려 밀.. 밀어버려? 밀 수있까? 밀 수있까? 밀 수있까? 밀 수있까? 됐어 군만.. 군만 빼줘 군만 빼줘 군만 빼주면 돼 군만 빼주면 돼 군만 빼면 돼 시청자 16분 안녕하세요 고추장의 말로와서는 고추장의 기능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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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요 일단은 욕심부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와 기가 막힌네 가자 전혀 욕심부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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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은 끝 오오 수업 끝 수고수고 수고하셨어요 네 먹자 원래 이 시간대 먹으면 좀 안되긴 하는데 그냥 먹고 무릎좋게 그냥 먹고 무릎좋게 됐고 잡았고 가자 일단 무리할 필요 없어요 에르키드 앞장쓰고 앞장쓰기 하고 우리가 뒤로 뒤에서 이렇게 하면 돼 잡았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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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레벨업적으로 이득 봤어 우리 할 게임 찾는 중 아니 난 이거 쓴 적이 없는데 잘하고 있어요 먹고싶지 먹고싶지 일로와 일로와 먹고싶지 먹고싶지 일로와 그렇지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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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잡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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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잡아야돼 무조건 잡아야돼 아 위험해 아 못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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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잡았다 일났다 아 일났다 안녕 자 가운데로 갑시다 금강리 코아 안녕하세요 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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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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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레벨업만 해주면 돼 우리 충분히 빠져줘 그냥 빠져줘 우리 여행가.. 어디여행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너지좀 채우자 안녕 위험합니다 빠져줘 빠져줘 안녕 bit 빠 yeah wr 막타춤 granny 이게 바로 막타지 이게 바로 막타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드디어 마 Qi 마스터를 찍었습니다 마 tastes니 마스터까지 찍기성공 오늘의 미션 완료 조작 알겠습니다 이 funded 하니 많이 같이 Això kg 야 이렇게만 가면 여러분들 20층 금방 가겠는데 진짜 오늘 운 왜이렇게 좋지? 네 고시가 마스터라니 드디어 고시가 마스터로 갔어요 아 진짜요? 음 아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